이게 리더의 무게구나 리더의 무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우리 또 예능 아버지잖아요 형 카네이션이야? 네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카네이션 방송에 접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완성 아버지 영상 너 많이 발전했다 애쓰고 있구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정말 부담스럽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했어? 뭐 이거 도시락 싸왔죠 형 도시락? 네 도시락이거든요 뭐가 쐈어? 제가 쐈죠 거짓말 제가 쐈죠 국밥 좋아하신다고 어 현상이의 도시락을 내가 살면서 먹어볼 거라고는 꿈도 먹었다 네 대상아 왜 마음이 아프려고 그러지? 어떻게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거죠? 예능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능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능의 아버지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이거? 아니에요 마음에 우러나와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봐도 돼? 네 그냥 왜 아 이거 무슨 국 사골국이야? 돼지국밥 수육국밥 네 고마워 네 야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식단 처음 이거 배달 시킨 다음에 이거 옮긴 거잖아 깝두기 운명이 이거 이거 반찬으로 오는 거거든 이거 만두 시킨 거네 근데 원래 4개인데 2개 먹었네 아니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? 어디 어디 돼지 국가게 어디 돼지 국가게 부산 아지매 부산 아지매가 잘하잖아요 어 맛있지 나 자주 시켜먹지 이제 승환이 형이 그때 국밥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었으니까 국밥을 한번 시켜볼게요 배달이 짱이죠 배달이 짱이기 때문에 어 딱 들어갑니다 깍두기를 다 먹을게요 이따가 고마워 만두만 담으면 끝인가요? 만두만 담으면 끝인가요? 됐다 야 이거 승환이 형 좋아하시겠다 이거가지고 먹을게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지매의 손 괜찮나요? 어 진짜 형성이 그릇 잘 옮긴다 진짜 맛있게 깔끔하게 옮겼죠? 너무 맛있다 만두도 싱싱한 거 봐요 아 다르다 아 역시 예보지는 다르다 멘트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 담을 때도 마음이 들어 있으면 이게 좀 더 오래가요 언니와 다르다 아 예보지의 멘트는 다르다 제가 오늘 한 3시간 동안 친 멘트보다 더 웃긴 거 같아요 더 웃긴 거 같아요 진짜로 아 다르구나 아 네 아 다르다 근데 현상아 너는 아주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 예보지 밑에서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부담 안 가져도 될까요? 그게 좀 우리가 짐이 되지는 않을게 저도 답답한 리더 안 되게 어쨌든 너가 리더가 됐으니까 네 너의 리드에 내가 따를게 또 약간 그런 말을 제가 또 들었어요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리더다 아 오히려 섬긴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받드는 어떤 그런 포지션 아 확실히 리더가 되니까 네 자기가 책임감이 생겼는지 자꾸 말을 원래 너가 형들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말 시키면 하고 그랬잖아 네 이제 약간 해야 될 거 같아서 확실히 뭐라도 맡겨야 될 거 같구나 아 현상에 한번 가자 저요? 저.. 근데 제가 잘 몰라요 괜찮아 네 현상님 지금 어려워요 그냥 말이 없는 거잖아 방송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하라고요 지금 이제 정말 너가 이제 성장을 하는구나 아주 흐뭇해 예능 아버지여서 제자로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네 비록 일로 왔지만 진짜 감동이야 아 아 감동인 거죠 감동인 거죠 진짜 공연 재밌게 봐 네 너 밥 먹고 형 힘내서 잘할 거 같아 감사합니다 리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형 관계자분들 또 이렇게 어 또 이렇게 또 아니 그룹 리더지 막 정신이 된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아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이제 고막 성장단 리더인데 이제 승환이 형 잘 부탁드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연주 파이팅 하시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